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두 배우를 모셨습니다 공찬 전효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찬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언에포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셀럽이다 셀럽 셀럽 정말 셀러브리티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셀러브리티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지금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틀 몰아서 너무 재밌게 봤네요 정수민님 외에 정말 저는 보통 이제 이걸 밤새서 보다가 한 4시나 5시 정도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냥 끄고 자거든요 한 4, 5시에 보통 잡니다 이거는 아침까지 제가 멈추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아침 7시까지 사실 그 끝에 그렇게 본다는 거는 작품이 너무 재밌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효성씨 때문에 너무 웃었네 그 드라마 보면서 왜 웃으셨죠 특히나 연기를 너무 잘했고 일단 좋아요 그리고 연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사실 전효성씨 느낌하고는 그 캐릭터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인플루언서 역으로 셀러브리티에서 정말 셀러브리티에 오늘 전효성씨를 모셨는데 어떻게 뭐 이제 발성 표정까지 갑격하다 이런 댓글이나 반응은 보셨죠 아니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칭찬해 주셔서 아 그래요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네 그죠 사실 이 드라마가 오픈되기 전에 전효성씨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나오진 않고 작품이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전효성씨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전혀 모르니까 맞아요 작품을 보고 너무 반했습니다 어머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또 놀라운 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 대상 방송연기자 부문의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상이라는 게 참 의미가 또 커서 아 그렇죠 그렇죠 수상 소감 좀 들어볼게요 사실 상이라는 것이 제가 혼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위에서 같이 도와주신 스탭분들 또 수많은 배우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배우들 중에 가장 좀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은 분 딱 꼽자면 뭐 다 감사하지만 누구가 특히 마음에 고맙습니까 아 다들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극 중에 셀러브리티 안에서 제 남편 역할을 했던 정욱진 배우님 계신데 제가 남편한테 주로 이제 느끼는 감정이 화예요 화 그래 너무 센 네 아주 그 남편은 눈도 못 마주쳐 전성씨가 난리 난리 쳐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 있어 그분은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 미안한데 그 연기를 찰떡같이 받아줘서 정말 그 씬의 케미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또 기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성씨가 또 그 연기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 역할을 주셨던 정욱진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셀러브리티가 네풀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우리 공찬씨도 얼마 전에 드라마가 오픈이 됐는데 1위를 하지는 못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서 워낙 또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모두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1위를 찍는다는 거는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건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렇죠 운이 좋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1위를 딱 했던 소식 기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1위? 1위 했구나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실감이 잘 안 났는데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하루종일 아 나 전세계 1위야? 그래 맞아 나 셀럽이야? 나 진짜 셀럽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너무 행복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그냥 너무 감사하고 1위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더 글로벌 이후에 1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배우가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셀럽르티를 보시고 셀럽르티에서 던진 명품 가방은 진짜였나요? 8024님이 내동댕이 쳐질 때 제 것도 아닌데 제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이분께 선물 글씀 보셨구나 네 선물 갑니다 이분 사실은 그때 그 가방이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하나는 제가 산 거고 하나는 이제 제작진분들에서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네 마음껏 던질 수 있었어요 아 본인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거 하나 제작진 거 하나 그렇지 그렇지 마음껏 던져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네 마음껏 던졌죠 그럼 뭐 너무 그 리얼하게 잘 살아가지고 그 내동댕이 맞습니다 내동댕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비싼 거 봤는데 네 그리고 아니 공찬오빠 효성언니 두 분이서 연말무대 때 뿌옇뿌옇 부른 거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 다시 봤는데 효성언니랑 같이 나온다고 해서 생각나서 문자 보냅니다 5598님께도 선물 갑니다 와 이거 그때 몇 년도였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대박 와 근데 그걸 다시 또 보게 되진 않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네 그쵸 이게 뭐 알고리즘으로 뜨지 않는 한 그렇죠 다시 보게 되진 않죠 네 연습도 많이 했었겠죠 그때 그때 연습할 때 기억나죠 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납니다 저는 너무 예전이라 아니 왜냐하면 너무 이거 많았겠죠 일이 너무 많았겠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나요 공찬 씨 아니 지우지않고 워낙 워낙 선배님이셔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기 또 메인 댄서고 하니까 예 노래도 너무 잘하고 아 좀 그때 기죽었나요 어떻게 살짝 기죽었나요 그래 선배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효성 씨 기억에는 어때요 좋은 기억이에요?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 콜라보 무대가 너무 오랜만에 오가지고 또 그 뿌옇뿌옇 노래가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그 유피 너무 유명한 곡이죠 노래라서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3719님이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신 거죠? 예전에 라디오 할 때 많이 들었는데 반가워요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한 1년 반 2년 정도 하셨죠 아 네 라디오 DJ를 또 제가 딱 언니 시간 다음 타임 8시부터 10시까지 맞아요 제가 그때 문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현성 씨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전현성 씨하고는 제가 비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또 오래 진행을 했었고 또 그 뒤에 라디오를 8시부터 오래 했었죠 네 저도 1년 7개월 그 정도 했었는데 라디오 DJ 자리가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더구나 저는 MBTI가 INFJ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라디오는 생방이 피의 연속이잖아요 네 피가능한 네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추억이었어요 전현성 씨 리딩도 워낙 좋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따뜻한 감성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셀러브리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나의 이런 점을 좀 봐달라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셀러브리티 일단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다 보고 나면 정말 깊은 여운이 남을만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시리즈여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얘기기 때문에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패션 메이크업 의상 또 보는 눈이 즐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전현성 씨 의상도 많이 봐주시고 하늘뜸 씨 의상도 많이 봐주시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가 주인공 위주로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셀러브리티 5명들 네 가비네 멤버들 네 가비네 하자들 아주 그냥 종류별로 다 모았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중에 분명 그런 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리얼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다섯 분들 그 분들을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분 전현성 씨를 오늘 모신 겁니다 셀러브리티 많이 봐주시고요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셀러브리티의 배우 우리 전현성 씨와 함께하기 때문에 SNS 때문에라는 주제를 특별히 잡아봤어요 그래서 SNS 때문에 생겼던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SNS로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SNS 때문에 대판 싸웠다든지 SNS로 인해서 벌어진 남녀 사이의 모든 일들을 경험담 본인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죠 DM 보내서 사귀었어요 가장 흔한 게 그런 거고 또 예를 들면 남친이 전여친이랑 아직도 막파를 하고 있어? 너무 싫다 그래서 난리가 난 대판 싸웠던 사실 SNS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고 첫사랑 다시 만나고 이런 또 로맨틱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소개될 확률이 좀 낮아요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예를 들면 좋아요 잘못 누르고 이런 경험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전 남친 것도 보다가 잘못 누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찔하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경험담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딘의 인스타그램 듣고 올게요 딘 인스타그램 흐르고 있습니다 SNS 때문에 일어났던 남녀 간의 모든 이야기 어떤 일들 읽어드려요 1401님 제 이름은 전국에 단 한 명 저밖에 없어요 이름이요? 그래서 SNS를 못 만들어요 자꾸 전남친들이 연락을 해서 와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억보적이다 근데 이름이 너무 궁금하다 그죠? 이름이 뭐 한 네 글자나 뭐 그 독특한 이름이 있잖아요 한 번 들면 바로 아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괜찮은데? 자꾸 전남친들이 연락을 해서 이거 괜찮은데? 은근슬쩍 약간의 자랑과 그렇네 아니 저도 항상 어디 토크쇼 나가면은 왜 박선희씨 SNS를 왜 안해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이때 전남친들이 연락을 해서 어때요? 별론가요? 너무 너무 별로예요? 아니 너무 있는 사람 같아요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나랑은 좀 안 맞네 6563님 네 저는 신우가 다섯인데 제 SNS 아예 못 보게 신우들 아이디 알아서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다섯 명인데 이제 또 팔로우를 해달라 그러면 안 하기도 또 그렇고 또 신우이들 다 보는데 내 사생활을 100% 올리기도 이게 직장 상사가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 맞아요 그쵸 상사가 그쵸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아우 그럼 편하게 걸릴 수 없죠 그렇죠 기재홍님 저는 소개팅을 앞두고 상대방 여자분이 몸짱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SNS에 웃동벗은 사진을 일부러 많이 올렸다가 부담스럽다고 소개팅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섰네 이게 약간 너무 막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면 너무 마시하셨네 그럼 오히려 뒷걸음 7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반팔 정도 입고 몸 좋은 게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면 100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100장 찍어서 몇 장 건지는 거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천하경님 아 천하경님 제 친구는 SNS DM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연락했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애기까지 낳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녀는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하나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다 DM으로 연락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번호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죠 아무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6233님 친구 SNS 보면서 얘는 이러고 산다 부럽다 아내에게 계속 얘기했더니 집 나가래요 나을만한데요? 집 나가래요 이런 캐릭터가 지금 우리 전효성씨가 셀러브리티에서 맞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캐릭터 집 나가 나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무 와닿네요 너무 와닿네요 이 캐릭터 박수경님 남자친구의 지인들 SNS 타고타고 가다가 남자친구가 낯선 여자랑 찍은 사진을 봤고 바람핀 걸 알게 돼서 대판 싸우고 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다 들킵니다 잡아낸다 요 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타고타고 가서 볼 거는 생각을 못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단체 사진에 찍혔거나 아니면 뒤로 어떻게 찍히거나 요즘엔 비밀 계정도 많은데 비밀 계정 걸린 건 더 큰일 아니에요? 완전 큰일이죠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7045님 우연히 알 수 있는 사람의 첫사랑 남친이 떠서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잠깐만 첫사랑의 남친이 떠서? 네 첫사랑 남친이 떠서 구경하다가 사진 확대해서 보다가 좋아요 버튼 눌러버린 거 있죠? 뒤늦게 좋아요 취소했는데 너무 구질구질하죠? 왜 어떡해 구질구질하대요 구질구질해 이거 어떡해 이건 근데 약간 좀 억울한 그래도 뭐 상대는 내 마음을 안아 너무 억울해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모르고 누르시는 분들 많아요 실수로 그때는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취소하는 게 나아요 어때요? 전 취소하는 게 낫다고요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그냥 나중에 알더라도 취소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새로고침이 계속 될 테니까 그러니까 취소하는 걸로 잘하셨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3년 전 30살에는 꼭 결혼하겠다고 다짐했던 목표가 무색하게 저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죠 2년은 노력한다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안 친한 상사분이 뜬금없이 소개팅 제안을 하니 당황했죠 그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아직까지 솔로일까 괜한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막상 번호를 주고 나니 언제 연락이 오려나 싶었어요 아니 아침에 번호를 줬는데 왜 연락이 없어? 이 사람도 나처럼 떨떠름한데 막 떠밀려서 소개받는다고 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박소팔 대리님 소개를 연락드린 공찬식이라고 합니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지금 연락드리게 됐네요 아 뭐야 이밤에 사람 예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얼른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오후 3시 어떨까요? 3시요?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던 소개팅 그 남자가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별로다 싶었죠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차만 마시고 후딱 헤어질 생각으로 오후 3시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저 도착했습니다 혹시 어디세요? 아 저 좀 일찍 도착해서 창가 쪽에 앉아 있어요 어디신데요? 주차장이니까 금방 차 대고 올라갈게요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주차장 쪽을 내려다보니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죠 멀리서도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의 저 사람이 소개팅 남이면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잠시 후 제 앞에 마주 앉은 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스트리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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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효성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 음료는 먼저 시켰는데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매실차 드시네요? 음 여름엔 매실차죠 그쵸 좋죠 근데 잇몸이 되게 매력적이세요 아 제 잇몸이요? 활짝 만개했죠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란 편견을 가지고 나간 자리 대화를 나눌수록 의심은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지금까지 인연이 닿은 상대가 없었구나 싶었죠 같이 저녁 드실래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검색해볼게요 밀가루 못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한식당으로 갈까요? 그가 저를 배려하며 데려간 맛집 하필이면 그날이 쉬는 날이었죠 어? 왜 문을 닫았지?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아 그냥 저기 보이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요 어 괜찮으세요? 그럼요 원래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간 데가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와 저는 허름한 육개장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딜 들어와 이것들은 이거 싹 꺼져버려 어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인가 봐요 공찬씨 육개장 드실 거죠? 할머니 여기 육개장 두 그릇이요 깍두기 많이 주시고요 깍두기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어디 커플이 재수없게 우리 식당에 들어와야겠냐 이런 삐리리 개나리 크래파스 쌍욕 쌍욕 할머니 욕 진짜 잘하신다 이런 삐리리 넌 사내놈이 뭐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 무슨 좀 멍멍이 개수기도 아니고 쌍욕 쌍욕 할머니 쇼미더머니 나가셔도 되겠어요 쇼모시기가 어쨌다고? 닥치고 육개장이나 처먹어 이 많은 커플 것들아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었더니 육개장을 먹기 전부터 배가 부를 정도였죠 함께 재밌는 경험을 하고 좋은 기억과 함께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요? 네 뭐 좋아요 잘 자요 잘 자요 이후로 세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네 번째로 만난 날엔 같이 술도 가볍게 마셨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 길 천막으로 낸 타로집이 보였어요 재미삼아 우리는 타로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잉 어딜 들어와 이것들아 싹 꽂아버려 잠깐 잠깐 여기 타로 보는 데 아닌가요? 맞아 내가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타로를 봐 쌍욕 쌍욕 우와 육쟁이 타로 할머니시네요 삐리리 닥치고 카드나 뽑아 너 멍멍이 개스키성 너 뽑아봐 네 여기요 보자 보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이거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옳거니 이 여자가 운명의 상대야 운명이요? 어 다른 질문에 두 번이나 같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흔치 않거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운명의 상대한테만 나오는 카드야 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얼른 돈 내고 가버려 이 썩을 커플 것들아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타로점 결과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당시에 그는 충남 보령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해서 중간 지점인 천안에서 자주 만났었는데요 그날 기차를 타러 걸어가는 길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쪽으로 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음 소나기인가? 우산 챙겨올걸 문 닫은 가게 앞에 둘이 서 있는데 꼭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단 생각이 들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같이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 음 만약에 내가 안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어 그럼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겠지? 땅까지 흘리며 대답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기차에 오르고 진지한 물음에 더 이상 장난치면 안 되겠다 싶었죠 창문 바깥에서 그를 바라보며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또! 어 그래 우리 잘 만나보자 예스!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됐고 1년 2개월의 열애 끝에 재작년 결혼 지난 3월엔 우리를 꼭 닮은 아기 천사도 만났죠 둘일 때도 좋았지만 셋이 되니 더 행복합니다 여보 연애 때부터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우고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는 건 여보의 넓은 마음씨 덕분이야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하, 키스움이 함께한 스트레인저, 시크릿의 별빛, 떨빛, 최낙타, 유앤아이 마지막 곡은 이승환 사랑하나요 였고요 오늘은 유은서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노래 나가는 사이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유은서님 유은서님께서 듣고 계셨나 봐요 제가 올린 사연이 라디오에서 읽히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러브스토리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보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이준희랑 함께 우리 가족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자 언제나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편에 드라마 같은 그렇죠 그런데 10대 소나기가 아니라 30대 중간에 중간에 기차 타서 프로포즈 사귀자 이런 설정들이 너무 설레는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박지선님이 사연이 너무 달아서 잇몸이 말랐어요 박재성님 박재성님 박재성 누나 연기하는 것도 어쩜 이리 사랑스러울 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러블리한 캐릭터여가지고 중간에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두 분의 모습을 보셨고 우리 공찬씨가 별빛 달빛 나갈 때 춤도 그러니깐요 정말 요즘에 2세대 아이돌의 전성기에요 그래서 샤이니 틴탑 지금 뭐 성규씨 인피니트 성규 그리고 유키스까지 지금 그리고 산다라박 전체 지금 난리인데 우리 공찬씨가 별빛 달빛 안무를 아 세상에 절대 모를 수 없죠 유명한 안무였습니다 여러분 시크릿에 공찬씨는 지난 주말에 우리 콘서트에서 제가 영상 보니까 카라의 미스터의 엉덩이 춤을 추고 어머 정말요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세상에 제 학창시절에 또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시죠 공찬씨는 의외로 뭔가 이렇게 빼는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콘서트에서 그 모습은 살아있더라고 나는 정말 허영지씨 허리선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허리라인 살아있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공찬씨로 본업할 때 콘서트 너무 멋있었습니다 본업은 또 열심히 해야죠 네 너무 멋졌고 이제 도쿄에서도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쿄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배우 공찬 전효성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효성씨의 추천곡으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네 라우브의 필링스 가져오셨네요 네 추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제 인생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노래 추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늘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또 얼마 안 있으면 라우브가 내하느라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또 요즘에 엘리멘탈 OST 덕분에 많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딱 이 퇴근길 시간에 들으면 너무 좋아서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422님 외에 많은 분들이 효성님 계획 알려주세요 라는 글을 주셔서 네 이제 셀러브리티 관련해서 자잘한 홍보들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계속 차기작 보면서 이제 잘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트 전영훈씨는 또 진행도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싶고요 네 오랜만에 저하고 방송 같이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뭐 언니랑은 뭐 오랜만에 저희도 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만나도 진짜 어제 만났던 것처럼 너무 편안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셀러브리티가 정말 정말 오랜 기간 작업했는데 지금 반응이 최고여서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셀러브리티 봐주시고 우리 전영성씨 연기와 패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뷰티 프로그램 혹시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전영성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공찬씨도 같이 뷰티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우리 공찬씨 너무 잘하지 맞아 맞아 너무 잘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 뷰티 프로그램에 우리 공찬씨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사실 근데 공찬씨도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잘합니다 아 네네 우리 미주씨처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공찬씨 이런 분들하고 방송하다가 다른 분하고 제가 방송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 연차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찾기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찬씨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영성씨 앞으로 또 배우의 길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할게요 사랑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